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기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취업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문 특강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취업을 처음 도전하는 친구들 아니면 또 지난 시즌 때 직무 선정, 산업 선정, 자소서 컨텐츠 뭐 이런 부분에 또는 인적성에 문제가 걸려서 취업이 안 된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취준하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3월달에 상반기 공채가 시작이 되고 9월달에 이제 하반기 공채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준비기간 동안 여러분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요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을 좀 잡아들이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처음 취업 도전을 할 때 채용 공고를 보고 내가 어느 사업부를 써야 될까 어느 직무를 써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좀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근무지는 단순 거리감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좀 비전과 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만약에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내 인생의 승부를 본다. 그런 분들은 남쪽으로 내려가야 거기가 산업의 메카니까 향후 더 많은 이직의 가능성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타이틀 얘기했는데 이제 제 친구들의 경력 이직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죠. 평생 직장인 개념은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전략도 생각을 좀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근무지도 단순 거리감보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산업의 메카 또 현실적으로 내가 좀 지방 출신이나 하면 이거를 취업의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경쟁력.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근무지도 좀 다르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에게 이건 좀 빼라 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왈드캣 그 다음에 크리스천 마켓은 어떤 산업이 들어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 시밀러 같은 거 우리나라 지금 신규 산업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약이 뭔지 아세요? 휴미라라는 유마체스 관절염 치료제 전문의약품인데 이 약이 한 20조 정도 1년에 판매가 돼요. CJ 그룹 매출이 한 40조 정도 되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약 하나가 그렇게나 많이. 그런데 이런 약들이 한 8가지 9가지가 2020년까지 특허권이 만료가 돼요. 그러면 이 약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복제의약의 시장이 열립니다. 약 한 100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고 현재 이 시장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픽스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럼 이런 데는 근데 바이오 시장인데 왜 새로운 산업이에요? 아 공정이 어렵습니다. 화학공정이 아니라 바이오 공정으로 만들어서 이게 효능이 좋고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약도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가 시밀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데는 이제 신규 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도전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겠죠? 그럼 제일 안 좋은 데는 어디야? 점유율도 낮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떨어집니다. 이런 데는 취업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걸 개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이유는요. 솔직히 돈 벌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회사를 다니는 이유도 명확해요. 현대자동차에 있는 선배들 중에 자율주행을 위해서 현대자동차에 출근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돈 벌려고 다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는 관점도 명확하겠죠? 뭐야? 연봉의 값어치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면접장에서 떠드는 내가 자소서에 적어야 될 핵심 내용은 내가 연봉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 연봉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기업으로 잘 안 걸린다고 얘기했죠? 걸릴면 거는 거야. 그런데 안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기업 관련돼서 고리를 걸려고 하면 그 얘기는 뭐가 되냐? 그 기업에 단순한 칭찬이 돼요. 그리고 그 산업으로 고리가 안 걸리는데 그 산업을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의 비전 얘기하는 거야. 자율주행의 비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소서를 쓸 때 아주 하수들이 이런 식으로 쓰죠. 당신 내 산업은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당신 내 회사는 그 산업에서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어. 이런 접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나의 연봉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논리구조에 들어올 이야기는 아니잖아. 물론 어느 정도는 쓸 수 있겠지만 저는 기업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세요. 내가 만약에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한 접근이라는 건 완벽하게 매칭되지도 않을 거예요. 제 학생인데 이번에 현대 엘리베이터 들어갔어요. 이 친구 학부생인데 32회에 이번에 취업됐거든요. 근데 얘의 고리는 이거죠. 보세요. 문과예요. 현대 엘리베이터의 영업사원이에요. 그럼 현대 엘리베이터의 영업을 고민해봐야 돼. 직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현대 엘리베이터에서는 엘리베이터는 어디다 팔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언어 관련돼서 시간 즐거워 푸는 연습. 방정식 패턴에 대한 이해와 나누셈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노력. 추리에 나오는 부분들을 빠르게 도식화시킬 수 있는 연습. 시각적 자고 9가지 패턴들을 눈에 발라놓는 작업. 알고리즘 관련돼서 이용이 계속 바뀌니까 기본 로직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한국사에 대한 간단한 정리. 경제신문 리딩까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구직 시즌. 3월, 9월 전에 해놔야 돼. 왜? 3월과 9월은 자소서만 쓰니까.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 제가 이 강의를 3월이나 9월에 하잖아요. 반응이 되게 좋아요. 와 이 강의를 진짜 듣기 잘했다. 야 봐봐라 이거 숫자 개선도 하고 역사 너 알지 나 역사 잼뱅이거. 야 이번 주에는 포기. 저는 한 번 더 해야겠어. 다음에 오자.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주는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리스크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면접은 대화예요. 면접장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학점 관련된 질문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냥 뻔해요. 학점이. 물어보면 이거예요. 이번에 제 학생인데 얘가 한양대 나와가지고 삼성 들어갔어요. 학점이 3점 극초반이야. 이 공개야. 그럼 질문이 당연히 들어오지. 학점이 이렇게 낮아요.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면접가님. 자 이어지는 파트는 제가 그러면 이제 구직자들이 의사결정할 때 실수하는 부분을 실제 제 오프라인 수강생들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서 좀 제가 강의를 이어나갈게요. 그래서 직무 선정과 업계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